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디입니다. 로고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잉글리시 하이브라는 영어 학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키워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고요. 그래서 가볍지만 너무 유치하지 않게는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이브라는 뜻이 영어에서 벌집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집이나 벌 등을 형상화한 심볼과 텍스트의 조합으로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잉글리시 하이브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의 포인트는요. 이 심벌이거든요. 처음에는 하이브때문에 벌집만 이용해서 심벌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벌만 이용해 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처럼 최종적으로는요. 두 가지 형태를 조합을 했어요. 하나는 보시다시피 벌이고요. 또 하나는 학원을 뜻하는 연필 모양이에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연필 형태의 모양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조합이 된 심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미리 만들어둔 심벌을 하나 더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위에서 똑같이 보고 그리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똑같이는 그리기 힘들거든요. 어쨌건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저 심벌을 가운데 배치를 하고요. 네모 툴을 선택해서 몸통을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화면 확대해서 이렇게 센터 정렬을 딱 맞게 시키도록 할게요. 이제 머리를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 툴을 선택을 하고요. 조기 센터를 기준으로 머리를 정원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딱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몸통과 머리 부분을 만들고 자 이제 펜 툴을 활용해가지고 밑에 꼬리 연필의 끝머리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여기다가 포인트를 하나 찍으시고요. 직접 선택 툴로 그냥 밑으로 쭉 내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벌의 몸통이 다 완성이 되네요. 이제 다 같이 잡고요. 패스트 파인더에 유나이트 툴을 눌러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줄게요. 몸통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밑에 뺀을 다 잡고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살짝만 키워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신 다음에요. 헷갈리니까 색상을 일단 다른 걸로 주고요. 스트로크는 검정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두께도 비슷하게 수정을 해야겠죠. 한 1.5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1.5가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얼추 비슷하네요. 밑에 요 끝머리만 조금만 더 뾰족하게 할게요. 자 이제 벌의 날개 부분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여기 원형 툴을 꾹 누르면요. 폴리건 툴이 있거든요. 저 툴을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육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육각형을 만드시면 위치를 시키고요. 일단은 이렇게 위치시키고 뒤로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똑같이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그냥 복사해서 보내지 마시고요. 항상 리플렉트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 가지고요. 센터에 기준을 두고 해야 돼요. 가운데 센터의 기준으로 알트 버튼을 누른 채로 요 편을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클릭을 하고 바로 카피를 누르면 요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복사해서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제 벌의 더듬이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이 친구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냥 일반 라인 툴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가이드라인 따라서 직선을 하나 긋도록 할게요. 끝머리가 동그랗게 돼야 되니까 요걸 눌러서 동그랗게 만드신 다음에요. 살짝 기울기를 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주고 위치도 수정하고 뒤쪽으로 내려야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갔다. 살짝만 다시 더 오른쪽으로 돌릴게요. 자 이렇게 위치도 수정했으면 이제 똑같이 리플렉트 툴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그대로 보내야겠죠. 리플렉트 툴 눌러서 알트 클릭 한 다음에 카피 눌러서 요렇게 똑같은 위치로 보낼게요. 이제 여기 연필처럼 끄트머리 부분을 표현을 해봐야겠죠. 그냥 동그라미 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가운데 라인에 맞춰가지고 원형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요정도 크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트로크는 필요 없으니까 면으로 요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컨트롤 Y를 눌러서 프리뷰 모드로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원 잡고 살짝만 더 요렇게 밑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라인 정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벌의 줄무늬 저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원을 그대로 잡고 하나 더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스트로크로 바꾸고 타원형으로 만들게요. 타원형으로 만들고 두께를 어느정도 키워서 위에 줄무늬랑 비슷한 느낌을 줘야겠죠. 0.5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두껍게 하도록 할게요. 위치를 적당히 조절을 하고 조금 더 위로 올려야겠다. 올리고 헷갈리니까 색깔은 다른 걸로 일단은 요렇게 주도록 할게요. 줄무늬가 두 개니까 한 개 더 복사해서 요렇게 내려가지고 위치를 계속해서 수정을 제가 해볼게요. 아무리 봐도 뒤에 날개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줄무늬 원형 두 개 잡고 컨트롤 X 눌러서 잠시 잘라내고 날개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너무 위쪽에 있네요. 수정 다 했으면 다시 요거 불러와가지고 조금 위치를 수정을 하면 되겠죠. 보자 한 요정도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복사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같이 잡고 익스팬드를 시켜야겠죠. 익스팬드를 시키고 OK를 누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이프 빌더 툴 있죠. 이 빌더 툴을 이용해가지고 필요 없는 라인들을 다 정리를 할 거거든요. 여기 세이프 빌더 툴을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 알트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지우는 역할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라인들은 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 위에 달기 위에도 화면 확대해서 여기도 지워야겠죠. 여기도 지우고 이번에는 세이프 빌더 툴로 필요한 영역을 따도록 할게요. 검정색을 선택을 하고 여기 라인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치면 되겠죠. 아이고 제가 알트 버튼을 누르고 있었네요. 알트 버튼 떼고 이제 합쳐야 되니까 알트 버튼 그냥 떼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연필 끝부분 되는 부분도 하고 라인 따라서 쭉 이어면 되겠죠.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패스 파인드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일일이 다 자르고 합치는데 불편하니까 이렇게 세이브 빌더 툴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세이프를 합치거나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잊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줄무늬가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어차피 위에 줄무늬 하나 있으니까 이 영역을 일단은 다 그냥 합체를 시켜버릴게요. 이렇게 다 뭉친 다음에 그대로 위에 있는 줄무늬를 하나 더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서 위치를 수정하면 되겠죠. 제가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심벌을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이제 색깔만 바꿔보면 되겠죠. 여기 노란색 부분을 이런 노란색으로 바꾸고 날개 부분도 이렇게 연한 회색 빛 도는 걸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 똑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심벌을 다 만들었어요.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 다 지우고요. 미리 준비해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겠죠. 여기 텍스트를 일단은 이쪽으로 하나 복사를 하고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잉글리시 하이브 로고를 다 만들었습니다. 세이프빌더 툴을 잘 이용하면요. 패스파인더 과정 없이 아주 편하게 라인을 합치거나 뺄 수 있으니까 세이프빌더 툴은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로고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보고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실제로 제가 디자인한 로고들 만드는 과정을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